여러분의 연애 세포를 활성화시킬 로맨스 멜로 영화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의 심장을 간지리는 파란만장 연애사 명장면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소개해드릴 작품, 솟대가 되새김지라는 초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사랑의 숨바꼭질 영화 와일드 마운틴 타임입니다. 어느 청춘남녀의 헛다리 장렬, 농촌 러브 스토리부터 함께하시죠. 어린 시절부터 이웃 농장의 소년, 안토니를 짝사랑해온 소녀 로즈메리. 하지만 소년의 관심은 딴 데가 있었으니, 그 탓에 몇 년이 흘렀어도 로즈메리의 연애는 여전히 일방통행 중입니다. 오늘도 우연을 가장해 만난 안토니를 향해 은근슬쩍 미끼를 던져보지만. 영 곁을 내줄 생각이 없어 보이는 철병남, 안토니. 이쯤되면 포기해야 되나 싶지만. 다시 한 번 하트를 저격당해버리는 뻔한 결과만 도출되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노총각으로 혼자 늙어 죽는 꼴만은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못 보겠다며 안토니의 아버지 토니가 폭탄 선언을 하는데요. 바로 자신의 조카이자 안토니의 사촌인 아담에게 농장을 팔아버리겠다는 것. 한눈에 부티가 촤르르르 흐르는 게.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 조상님들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했던 거겠죠. 게다가 땅뿐만 아니라 로즈메리에게까지 관심을 보이는 아담. 지금이라도 로즈메리를 잡으면 될 텐데 그놈의 입이 또 또 방정을 떱니다. 결국 안토니의 러브라인 끊어먹기 신공에 지친 그녀는 아담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이를 놓칠세라 화끈한 프로포즈를 시전하는 사나이 아담. 이제 본격 삼각관계에 돌입한 이들. 애매하게 밀어내느라 바쁜 남자와 적극적으로 당기는 여자의 밀당 로맨스는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 영화는. 이 영화 와일드 마운틴 타임은 작품의 메가폰을 잡은 존 페트릭 샌리 감독이 아일랜드를 배경으로 쓴 영극 아웃사이드 물린 거를 영화한 것인데요. 무엇보다 스크린 위에 펼쳐진 아름답고 장대한 자연 풍광이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 작품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나 매력적이었던 건 극중 흥미로운 삼각 로맨스를 선보인 배우들의 연기 변신이었습니다. 먼저 연애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농촌 총각 안토니를 찰떡같이 소화한 배우 제이미 도넌으로 말씀드리자면. 왜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15년, 어른들의 파격 로맨스를 그린 영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를 통해 글로벌 매력난 반열에 오른 배우로 유명한데요. 안녕하세요. 그냥 보러 가고 싶어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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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어 그는 성숙한 30대의 현실 로맨스 영화 엔딩스 비기닝스에서 다정한 남자 잭으로 출연, 여심을 사로잡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번엔 팔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순순함, 안토니로 분해 색다른 매력을 뽐냈으니. 로즈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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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믄. 너는 없지? 당나귀를 상대로 프로포즈 연습을 하던 중 동네의 떠버리 할아버지에게 들켜 망신쌀 뻗치기도 하고. 또 로즈메리와 아담 사이의 미묘한 기류가 흐르자 멀찍이 지켜보다 넘어지는 등. 지금까지 없었던 허당기 넘치는 모습으로 묻 여성들의 보호본능 버튼을 마구 강타했습니다. 한편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갑질 직장 선배로 눈도장 콱 찍은 뒤. 배우 톰 크루즈와 함께 엣지 오브 투모로우에서 강렬 액션을 선보였던 배우 에밀리 블런트가. 이번 영화 와일드 마운틴 타임에서는 사랑에 솔직하고 쿨한 로즈메리로 열연을 펼쳤는데요. 무엇보다 안토니가 땅을 물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은. 상여자가 따로 없을 정도. 뿐만 아니라 그녀는 말을 타고 초원을 달리는 장면까지 척척해내며 직진열 로즈메리 캐릭터를 멋지게 그려내기도 했죠. 지금부터는 영화 와일드 마운틴 타임 속 로즈메리와 안토니의 밀당 로맨스를 명장면으로 만나볼 텐데요. 아담의 기습키스에 마음이 복잡해진 로즈메리가 마지막 행동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팝콘 각. 함께하시죠. 비오는 날 우격다짐으로 안토니를 집에 데려온 로즈메리. 그런데 이 남자 그녀와의 대화를 자꾸 피하려고만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술 기운. 만국 공통이죠. 이쯤 되면 자신에 대한 사랑이 술술술 풀릴 줄 알았건만 핑크빛은 커녕 고구마 같은 상황에 반복. 미국에서 왔습니다. 결국 자꾸만 아담과 자신을 이어붙이려는 안토니에게 화가 난 그녀는 핵폭탄급 충격요법을 시도하는데요. 과연 안토니 바라기 로즈메리는 철옹성 같은 그의 마음에 사랑의 꽃을 피울 수 있을까요? 봄이 오니 설레는가 봄이란 주제로 만나보고 있는 오늘의 신난다. 이번 순서는 잠들어 있던 연애 세포를 마구마구 자극할 키스심 명장면을 퍼레이드로 소개해드릴 텐데요. 풋풋한 입맞춤의 순간부터 연애 고수들의 동밀한 키스까지 함께 한번 해볼까요? 더 간절하게 보고 싶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어떻게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키스 명장면 첫 번째 작품은 90년대를 관통하는 레트로 감성무비 유열의 음악 앨범입니다. 영화는 1994년부터 전파를 탔던 라디오 프로그램 유열의 음악 앨범을 매개로 10년간 이어진 현우와 미수의 만남과 이별을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극 중 흘러나오는 추억의 명곡들은 많은 이에게 첫사랑의 아련한 감정을 떠오르게 했죠. 발라드 황제 신승훈의 오늘같이 이런 창받기 조화. 원조 요정, 핑클의 영원한 사랑 등의 노래가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이쯤에서 신난다가 찾아낸 키스씬 대공개. 아 내일 혹시 시간 되면. 내일 군대 가는데. 현우가 군대 가던 날 짧은 입맞춤으로 아쉬움을 달랬던 두 사람. 다시 오랜 이별 후 우연히 재회하게 되는데요. 그때 불쑥 현우가 미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아직도 내가 무서워? 응? 나 처음 봤을 때 무서워했잖아. 에이, 얼굴이 정혜인인데 그럴 리가 있나. 그리고 천천히 미수에게 다가가는 현우. 서로가 서로에게 첫사랑인 두 사람이 마침내 연인이 되는 순간. 영화 유열의 음악 앨범 속 심쿵유발 키스씬입니다. 내가 너 결혼했다는 소식은 들었어. 하울했어. 이어지는 키스 명장면의 주인공은 해볼 거 다 해본 초절정 연애의 고수들인데요. 바로 영화 가장 보통의 연애로 가봅니다. 하울의 상처를 술로 달래던 재훈과 못난 남자들과의 연애로 상처투성이인 선영. 사실 직장 동료인 두 사람은 처음부터 연애 감정이 있었던 건 아니었죠. 잘 부탁한다. 잘해보자. 그래. 나도 잘 부탁한다야. 아니, 오히려 세상 불편한 사이였는데요. 같이 한잔 할래? 그러던 어느 날 함께한 술자리가 2차로 이어지고 취중에도 서로 간보느라 바쁜 재훈과 선영. 너 진심으로 누구 좋아해 본 적 없지? 나는 그냥 사랑의 환상 같은 게 없어요.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남자는 많이 만나볼수록 좋다. 그놈이 그놈이다 뭐 그런 거 있잖아. 급기야 술을 핑계 삼아 입술 박치기를 해보려는데 쌍방간에 너무 취해 있어서 조준 실패. 하여 기억이 안 나는 것으로 퉁치려 했지만. 혹시 제가 어제 실수한 거 없어요? 술 많이 마셨죠. 나도 많이 마셔서 기억이 안 나네. 며칠 뒤 선영에게 문자 폭탄이 날아옵니다. 결국 못 이기는 척 카페에 나간 그녀. 왠지 짠한 재훈의 모습에 스킨십까지 일사천리 진행됐으나. 아차차. 지금 선영은 술 한 방울 안 마신 상태라는 거. 때문에 2차 시도는 재훈의 뼈아픈 실패로 종료. 하지만 다음 기회는 멀지 않은 곳에 있었으니 사장님과 함께한 주말 산행 뒤풀이 자리였죠. 술에 취해 비틀대는 선영이 걱정됐던 재훈. 그 맘 아는지 모르는지 그녀가 자꾸만 선을 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남녀한테 스킨십도 생기고 막 설레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던 그 순간. 어? 좋은데? 오히려 이거 너무 좋은데? 어머나. 오랜 밀고 당기기 끝에 3차 시도 성공. 역시나 고수들의 연애는 차원이 다른가 봄. 여기서 잠깐! 우리 무비빅은 자체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찐 로맨스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BTV를 통해 15세 이상만 확인하세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당신의 연애 DNA를 되살려줄 특급 처방전. 봄이 오니 설레는가 봄. 이번에 입술 도장 찍어볼 장면은 영화 내 아내 그놈에서 찾아냈습니다. 어느날 잘나가는 조폭 두목 판수의 머리 위로 빵 셔틀 노릇하느라 일상이 고단한 고딩. 동현이 떨어지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말도 안 돼. 졸지의 고등학생이 된 무서운 아재 판수는. 맞을래? 그럼 기억이 날까? 그만의 노하우로 학교 양아치들을 평정하던 중 자신의 첫사람 미선을 만나게 되죠. 괜찮아? 너 누구야? 네가 뭔데? 날 자꾸 미선이라고 불러! 스무 곡의 같은 Q&A 끝에 마침내 그녀도 동현 속에 판수가 있음을 인정하게 되는데요. 당신 배꼽 옆에 복숭아 모아의 작은 반점이 있어. 뭐? 괜찮다면 조금 더 은밀한 부위를 얘기해도 될까? 하지만 끝내 미선이 판수를 밀어내자 감정을 이기지 못한 그의 저돌적인 KISS. 뜻하지 않게 연상연화의 로맨스를 라이브로 본 목격자들은 동공지진. 미선아. 사실 여기에는 재미있는 비하인드가 있는데요. 키스 직후 라미란 배우가 풀스윙으로 따귀를 날린데 진영 배우가 주저앉는 이 모습. 연기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잘 보면 배우의 정신이 살짝 이렇게 나갔다 들어가는 것 같죠? 진짜 세게 때리고 맞은 두 배우 덕분에 탄생한 혼신의 명장면. 정말 인정입니다. 인정. 내 친구가 하나 있는데 얘가 자고만 일어나면 얼굴이 막 바뀌어. 마지막으로 만나볼 작품. 지금까지 이런 키스신은 없었다. 진정한 사랑의 내면을 그려낸 화제작 뷰티 인사이드입니다. 어제는 손바닥이 얼굴보다 컸는데 오늘은 얼굴이 반이나 크네. 영화는 자고 일어나면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남자 우진이 한 가구 전문점에 들렀다가 그곳의 직원인 이수에게 반하게 되고. 여긴 늘 자주 오는 곳인데 왜 그동안 그녀를 몰랐을까. 마침내 자신의 비밀을 고백한 그가 그녀와 연인으로 발전한 후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영화 뷰티 인사이드는 인텔 도시바가 2012년 선보인 광고 더 뷰티 인사이드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기발한 제작 방식과 뛰어난 영상미로 칸 국제 광고제 그랑프리, 클리오 국제 광고제 금상을 석권한 작품이죠. 광고의 모티브를 그대로 가져온 영화 역시 매일 얼굴, 성별, 나이, 인종 등이 달라지는 주인공을 표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데요. 뭐 그런 대로 나쁠 건 없다. 이것도 오늘 하루 뿐. 이를 위해 감독은 배우 김대명, 박서준, 천우위, 우애노 주리 등 무려 123명의 배우와 일반인을 기용했고 덕분에 내면의 아름다움이라는 영화의 메시지를 완성도 높게 담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올봄 연애 충동 제대로 불러일으킬 영화 뷰티 인사이드의 설렘 폭격 키스 씬 함께 하실까요? 네, 오늘 신난다에서 소개해드린 영화들은 모바일 BTV를 통해서도 시청이 가능한데요. 모바일 BTV 애플리케이션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고, BTV 셋탑 하나로 스마트폰을 최대 4대까지 연결해 온 가족 모두가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하면 더 신나고 더 자유로운 BTV만의 서비스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뮤직크리에이터 주우지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